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이제 51살 되겠죠? 경친생 올 후반기까지 경신생들이 올해 운이 안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올해 운이 들어오면서 올 후반기까지는 그래도 주춤하고 있다가 내년 200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경신생들한테도 지나간 그냥 폭풍은 싹 걷어가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형국이라고 볼까나 바람잘날 없었던 그 마음들 인연 없는 이는 인연도 생기고 자손이 없으면 자손도 생기고 모든 게 이제 그냥 편안해지는 그 초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53살 아주 똑 떨어져요 성격 떨어지고 마음 여리고 어떻게 그 지장 찍는 거 돈 빌려주는 거 남한테 그런 것만 좀 피하면은 내년이 진짜 대운이라 볼 수 있겠네요 무지반이 바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65세의 병신생들 올까지 올 하반기까지도 좀 힘들다고 보면은 금전의 온기에서도 많이 힘이 들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가면서 빚도 많이 지고 그랬을 건데 내년 가서 한번 기회 한번 잡아보시면 사업울도 있을 것이고 기운이 내년에 가서는 좀 강하게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문서를 활성화를 시키시려면은 크게 빨리 속구쳐서 대박나십시오 서른여섯? 이제 일곱 되는가? 서른일곱에 갑자생들 고통이 조금 많았죠? 여기 카메라 삼촌이 서른일곱에 이제 내년 성주운을 받아가면서 바꿀 게 너무 많아 바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카메라 삼촌은 참가도 가야 되는데 얼마보다 이제 내년 가서는 어떻게 배필도 나올 것 같아 내년에 좋은 인연이 나면은 죽은 저기 축의금 보내줄 테니까 내년에 그 갑자생들 어찌됐든 간에 운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